정우야, 이거 비밀로 해줄래? 저는 이번 졸업작품으로 미로를 그리기로 했습니다. 역시 주의답다. 올해 우리 학교 대표로 주의가 나갔으면 해.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. 어제 학교 온 피해 누가 신주의 창년촌에서 일한다고 글 올렸던데? 보보라는 룸사랑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누구를 봤냐면 진짜? 진짜 주연이가 그랬다고? 왜? 너도 저 언니랑 같이 룸에서 일하네. 전배기한테도 접대했나? 저기 그 일 꼭 해야 돼?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나 같은 사람들이 먹고 절지.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손으로 내 허벅지 안쪽을 이렇게 싹 문대는 거야. 야, 백동아, 너. 나 이 목표만 보고 힘든 일 안 가리고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달려왔거든. 이게 목표를 향해서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야.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요? 아멘. 그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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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발데도